4K 직캠이 뭐야? 요즘 직캠이 4K인데 진짜? 진짜 물론? 4K로 나와 음악방송 무대도 중요한데 직캠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아 진짜? 옛날에도 있었잖아 근데 요즘 방송국에서 직캠을 찍으셔 방송국 카메라로? 아니요 그러면 직캠 타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무대를? 아니요 카메라 리허설부터 드라이브에 언니 지금 연도에서 오셨어 실례지만 화질이 너무 모르네 끌을 수 있어 아니 끌을 수 있잖아 야 너도 몰랐지 않았어 아니 뭔 소리 왜 나와? 갑자기 난 파이팅 알아! 2K는 알아! 야 너 알았어? 야 8K도 있다 8K도 있어? 야 너 알았어? 나 연말에 MC 보고 알았어 나 그냥 리허서를 했다? 리허서를 했는데 찍혀서 올라가더라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치? 그러니까 온라인 이후로 가본 적 없어 진짜? 온라인 이후로 가본 적이 없나? 없어 그랬구나 넌 있냐? 나 솔로 했잖아 아 얘들이 진짜 솔로 안 해보려는지 모르겠다 솔로 안 해보려는지 모르겠다 그치? 휘연아 그치? 휘연아 멋있어 모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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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지 뭐 아 유리 왜 이렇게 웃겨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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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